대회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드디어 오늘 위대한 구미시민의 저력을 마음껏 자랑할 2015 구미시민 한마음 대축제가 11년 만에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뜻깊은 자리가 많은 분들의 축하와 관심 속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조금 전에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도청에 직접 찾아뵙고 꼭 좀 참석해 주십사는 앙청을 드려서 오늘 오시고 또 여러분 입장시까지 다 보시고 미리 인사 말씀 주시고 가신 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태환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익수 시의회 의장님과 윤창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시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도호 모윤 회장님과 김명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유한규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구미의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LG 삼성 대표 여러분, 원정도 회장을 비롯한 근로자 여러분, 총장인을 비롯한 학계, 교장선생님 등 교육계, 그리고 배선호 회장을 비롯한 노급인 단체, 김나칸 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그리고 언론계, 또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전옥상 대우경북 재경시도민회 회장님, 구미 향후 회원님, 그리고 박병윤 전 시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직접 주관해 주시는 체육원 생활체육회 회장님과 김수조 체육회 상임 부회장님,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를 비롯한 해병전회 등을 비롯한 봉사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사의 주변은 사실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자매 도시인 우리 김재 시위와 앞으로 우리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목포시위의 축하 사절단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축제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몰라보게 달라진 구미의 위상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구미 시위에서는 내년까지 2만 9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인구 50만 시들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5군단 300만 평과 확장단지 75만 평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로써 구미는 공단 면적 1,100만 평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국내외 투자 유치 13조 원 달성, 탄소산업과 3D 프린팅, 전자료기기, 국방산업, 경북 창조경제협신센터 등 신성장 동력산업 확보로 산업 다각화의 열매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자랑스럽게도 10년 연속 대한민국 복지행정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특히 다음 달 4일에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1천만 그루 나무신기 운동이 드디어 10년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구미는 회색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2의 도시녹화 운동을 시작하여 푸르게 변한 구미의 모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수군사업이던 시립화장장과 강북문화복지회관이 내년에 완공되어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새마을테머공원, 세계보건기구와 공연하는 국제안전도시 등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며 또 한 번 구미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축제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5 구미시민 한마음 대축제는 남녀노소 근로자와 기업인,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등 43만 구미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이고 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뤄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대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구미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문화예술단체 등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정성에도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참여한 선수단과 응원단 모두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축제의 끝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제의 추진위원장이신 남녀진 구미시장님의 대회사 함께하셨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